음악 형용사회 사술정보법에 대해서는 11강 전취사회목적어편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cell is afraid of let's 이 문장을 예로 들면서 여기서 be afraid of가 일종의 타도공사처럼 쓰인 것이다. 그래서 형용사 afraid가 서술어의 일부로 쓰여서 보호로 쓰인 형용사를 서술정보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18강 형용사의 개념과 역할편에서 형용사의 보호기능 서술정보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동사와 형용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한국어와 영어가 이 두 품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국어에서 예쁜이라고 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소녀 이렇게 말하죠. 관이란 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자처럼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품사라고 해서 관형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쁘다라고 하면 여기서 예쁘다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어의 관형사는 영어에서는 명사수식, 한정정용법의 형용사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어의 형용사는 영어로 말하자면 보호기능, 서술정용법의 형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팔품사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구품사라고 하죠. 이것은 한국어의 경우 예쁜이라는 단어의 형태를 파괴하지 않으면 서술어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쁜을 예쁘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니은을 탈락시키고 다를 첨가해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관형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이 대단히 불규칙합니다. 가령 형용사 귀여운은 어떻게 서술어로 만들죠? 운을 탈락시키고 비읍다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귀엽다가 되죠.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를 외국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왜 귀여우다라고 하면 안되는 거죠? 예쁘다처럼 니은을 탈락시키고 다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한테 영어의 불규칙 동사 변화표 암기하라고 하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 이런 쓸데없는 규칙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웠으니까 예쁘다인지 귀엽다인지 수없이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수천개의 형용사들의 변화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했지만 외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규칙은 불규칙 동사 변화표 암기하는 건 못지않게 귀찮은 문법입니다. 어떤 언어든지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불합리하지 않으면 언어가 아닙니다. 형용사를 서술어로 만드는 규칙은 오히려 영어가 정말 쉬워요. 비동사에 그냥 형용사 pretty를 붙여줌으로써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보호의 어수를 만듭니다. 영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녀는 예쁘다를 영작해보라고 하면 she pretty라고 영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는 예쁘다가 하나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영어는 be pretty 두개의 어절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동사와 같은 동사를 이영식 동사 또는 불안전자 동사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linking verb, 연결동사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명사보호의 이영식 문장과 비교해보도록 하죠. 이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보호로 구성된 문장이에요. 걸이라는 명사는 주어 she의 보호로 쓰였고 주어와 equal 관계가 됩니다. 이때 she라는 주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소녀인지 숙녀인지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굳이 명사 걸을 써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관사는 항상 명사와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관사까지 탈락시켜주면 she is pretty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형용사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호의 기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호란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명사가 보호일 때 a pretty girl이 주어인 she를 보충설명해주었는데 형용사인 pretty 역시 주어를 보충설명해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문장들을 보시죠. 목적격보호는 목적어를 보충설명해주는 말이죠. 위 예문들에서 a happy woman과 happy는 각각 주어인 he가 아니라 목적어인 her를 보충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격보호입니다. 목적격보호의 자리는 주격보호와 마찬가지로 명사 또는 형용사가 와야 하는데 영어에서 형용사가 보호를 올 경우 한국어로는 마치 부사가 와야 할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e made her happy 이 문장은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로 해석되는데 한국어에서 뭐뭐 하게라는 토시는 부사로 관주되기 때문에 happy가 아니라 happily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형용사가 보호로 쓰일 경우 서술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보세요. he made her happy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목적어와 목적격보호 her happy는 의미상 주술관계를 이룹니다. 말하자면 이 문장에서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she is happily 라고 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한국어로는 행복하게 라고 해석되지만 부사인 happily가 아닌 형용사 happy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격보호인 형용사 happy가 목적어인 허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주세요. 이 때문에 형용사가 보호로 쓰일 경우 서술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이런 용어들을 저도 학창시절에 대단히 싫어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사실 이런 문법 용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혼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혼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학교와 학원을 떠나서 사전 찾아보면서 혼자 힘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 진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용사들 중에는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도 있고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도 있어요. 또 한정적, 서술적 둘 다 쓰이면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형용사들도 있어요. 가령 형용사 썰트는 한정적으로 쓰이면 어떤, 일정한, 서술적으로 쓰이면 확실한,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afraid와 같은 단어는 서술적으로만 쓰이고 한정적으로는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she's afraid 이렇게 볼은 쓰이지만 unafraid girl 이런 식으로 명사수식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영어 공부하다면 문득 헷갈리거나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전을 찾아보면 서술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문법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아, afraid은 명사수식으로는 못 쓰는구나 보로만 써야 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법 용어들을 모르면 어떤 게 맞는지 항상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물어봐야 해요. 학생들이 학원과 선생님들한테 종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을 제대로 공부해놓지 않으니까 자기가 독해한 것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신의 독해가 맞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문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형용사의 후추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